네, 7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배임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수사가 정치권에도 파장을 몰고 오고 있고 현 대선 경선 예비 주자들에게도 많은 이슈를 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맥락은 무엇인지 오늘도 사건 사고 아주 깊게 맥락 파헤쳐주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규 변호사님 그리고 승재현 한국황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운규 전 장관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향 받아내고 또 가동 중단하게 했다. 이런 혐의가 있었고 지난 6월에 이미 기소가 됐는데 어떤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또 불기소 권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먼저 한번 박 변호사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전재검이 지난 6월 3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백 전 장관과 최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고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를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해 이사회를 기망한 혐의. 이른바 특경가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 업무방해를 교수한 혐의로도 기소를 하려고 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8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백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불기소 의견 6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수사계속 여부를 두고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같은 검찰총인데 아주 직접 수사로 강력하게 몰아붙이다가 또 총장이 바뀐 건가 뉴스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이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견해차도 있었고 타혈음이 존재했었죠 이미.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측면의 고민을 저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이게 하나의 배임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사건이 진행된 과정에서의 현상의 문제인데 지금 대전지검에 있는 수사팀은 무엇을 고민했는가 하면 지금 한수원 사장이 배임죄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김호수 총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한수원 사장이 배임죄로 결정됐으면 그 배임죄와 동등한 입장에서 한수원 사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걸 했는 게 아니라 결국 산자부 장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거 했는 거 아니냐. 배임교사. 배임교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미 한수원 사장이 배임죄로 기소가 됐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산자부 장관 전 장관을 배임교사로 기소하는 게 현상적으로 맞다. 이게 검찰 수사팀의 의견이고 대검에 있는 수뇌부 입장은 아니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경제성 평가를 잘못해서 1481억의 손해가 났다는 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익의 귀속 주체가 정부나 국가가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불법이다. 되게 이상한 결론이 되잖아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이건 좋은 일이지. 어떻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 행동이 나쁜 일이냐. 그래서 배임죄의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군지가 불명확해요. 분명히 그 수사팀은 정부나 국가가 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나 국가가 이익을 받았는 게 과연 이게 잘못된 일이냐. 이런 시각 때문에 검찰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배임죄의 이론 구성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수사팀은 아니 한수원 사장이 이미 배임죄로 기소했고 그건 당신 수뇌부들이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럼 배임교사도 인정해야지라고 다툼이 있었고 그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결론이 났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참 어려운 기구고 결정도 일반 국민들에게 낯섭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내부 갈등에서 자주 등장했는데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백원규 전 장관 구하기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사안 자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수사심의위원들 전원이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자체 즉 백 전 장관이 이 사안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를 두고 법리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는 하지 말라는 의견을 권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즉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누군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죄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적인 판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서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정책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행위를 과연 형사상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법리적인 판단 부분은 정 사장이 배임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정 사장이 배임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번 수사 심의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후에라도 기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배임죄가 유죄가 되면 배임교사죄는 다시 기소될 여지가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두 사람은 사실상 같은 연장선상이 있는 것이지 한수원 사장과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 생각이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공통적인 의식이 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원전을 폐쇄했다면 같은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고 같은 배임의 고의가 있을 때 그 배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그 뒤에 있는 한수원 사장에게 일정 부분 원전을 폐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분은 배임교사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권리남용이라는 것과 배임교사가 사실 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남용에 관련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권리를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 조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직권남용 플러스 배임교사, 사실 배임교사 하는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서 원전을 폐쇄시킨 행위니까 사실 양자가 병립할 수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대선 경선 국면에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관련 이슈 볼 때 과연 배임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라는 측면에서 한번 더 지적해 드렸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좀 안타깝게 했던 어린아이가 희생된 사건이었습니다. 구미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지역을 빼고 여러 가지 친모 맞냐 이런 이슈가 있었던 사건. 좀 뉴스가 지나서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았는데 한번 사건 한번 먼저 박성규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죠. 지난해 8월 초 구미에서 김모 씨가 이사를 가면서 빈집의 3세 여아를 방치합니다. 이 3세 여아가 같은 달 중순에 숨졌고 올해 2월 10일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당초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침모로 밝혀지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국과수와 대관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 등에서 모두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침모인 것으로 확인됐죠. 그렇지만 석 씨는 일관되게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DNA 검사라고 하면 사실 재판에서 가장 강력하게 채택되는데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지만 키메라 정우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김 씨 그러니까 석 씨의 딸이죠. 딸 몸 안에 두 가지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키메라 정우군인데 분명히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을 하면 그 아이 몸에는 그 여성의 DNA뿐만 아니라 남성의 DNA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가 다 들어있다. 그렇죠. 그러면 김 씨와 김 씨의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했다면 김 씨의 남편의 DNA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김 씨의 남편의 DNA가 없어요. 그러면 김 씨가 김 씨 남편하고 같은 결혼 생활에서 출생한 아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김 씨 남편의 DNA가 없으니까 또 그 아이의 출생을 했는 혈액형이 사실 김 씨는 BB형이고 남편의 AB형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AO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남편의 DNA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혈액형도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키메라 정우군은 일과의 어떤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DNA 다섯 번 검토했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그 죽은 아이는 김 씨의 아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엄마, 석 씨의 아이다, 외할머니의 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소설에도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얘기가 복잡했는데 가족들, 특히 피해자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남편, 외할아버지까지 나서서 반발을 했는데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고했네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뿐만 아니라 사채은행,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약취죄 자체만 두고 보면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입니다. 통상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 상한의 반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미성년자 약취죄로 선고되는 형량은 2년 전후가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8년이 선고된 이유는 재판부도 사라진 아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만에 하나라도 사라진 아이에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치사의 권고 형량이 9년 정도입니다. 그에 육박하는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지금이라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무원의 메시지를 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8년의 선고는 사라진 딸이 낳은 아이에 대한 행방을 밝혀라는 압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심 재판부의 형량보다 검찰은 더 많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법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파야 하는 것은 사라진 아이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이 석 씨는 지금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한다면 2심도 사실심인 것이고 사실심이라면 그 사실심에서 공수장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단독 사건이지만 공수장 변경에 대해서 지금 사라진 아이의 생사가 확인이 된다면 이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바뀔 것이고 바뀐다면 지금에 있는 합의 항소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검찰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석 씨를 정확하게 좀 조사를 더 해서 그 아이의 생사를 조금 알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승재현 위원님께서도 사라진 아이가 가장 중요하고 아픈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박 변호사님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 경찰이 계속 찾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 날까요?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경찰이 프로팔레어를 투입해서 자백을 이끌어내 보러 시대에 있지만 실패했고 주변 인물과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주변의 영유와 위탁기관 등도 찾아봤지만 사라진 아이의 존재는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역시나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사라진 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바꿔치기 위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친분은 누구이고 공범은 존재하는지 사건 전반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석 씨도 앞으로 계속해서 항변을 할 것이고요. 결국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석 씨가 자백을 통해 그 단서를 제공해 주어야 조기에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아이의 죽음은 확인을 했고 한 아이는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궁금증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다음 이슈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건 또 황보선 앵커와 함께 황보선 앵커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현 위원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